전국이 흐리고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땐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보시면 강원도 영동 5에서 30mm, 남해안과 제주도 30에서 70mm, 많은 곳 제주도 산가는 120mm 이상이 예상되고 그 밖의 전국은 최고 50mm가 예상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기온 10.6도를 보였는데요.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는 기온이 평양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 비가 그친 후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번 추위는 돌아오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모습입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하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이나 아침까지 비가 오겠지만 중부지방과 전라도 일부 지역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6도, 춘천 5도, 강릉 11도, 부산 9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 서울 7도, 대전 8도, 부산 1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